어깨는 꾸준히 단련해야 하는 법. 이리 와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해라. 과연 쌀이 없어질 수 없는 대로 등장할 수 없는 것 같다. 그 주인은 내 대로 대신을 내고 있는 대로 대신을 내고 있는 것 같다. 우리의 행적이 이래를 결정한다 우리의 행적이 이래를 결정한다 군덕 깜짝아 난다! 군덕 깜짝아 난다! 우리의 대의를 잊어선 안 돼! 정의로 심판하겠다! 하나님의 대단 проблем은 백두리! 하나님의 대단을 위치해! 하나님에게는 풀덕 깜짝아 난다! 유리로 철산 기계! 두드러워! 둘이 더 501ís another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